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어린이집 개발 및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집 스마트 관리 운영이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에서 성과를 내며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아이들의 신체 상태와 감정체크, 교육 등을 스마트앱 트레저맵으로 자동관리하는 모델을 보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방문단이 찾았습니다. 트레저맵을 개발한 아이조와 민선옥 대표는 매일 아이들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기분, 성장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우정순 원장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 문서 업무 자동화,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 덕분에 보다 스마트한 아이들 관리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